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과 트럼프, 두 사람 사이 이른바 쩐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이 한 번에 35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걷자 트럼프 전 대통령 후원 행사에서는 11억 원짜리 티켓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. 지난달 28일 바이든 대통령 후원금 모금 행사, 오바마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참여하는 등 초호화로 치러졌습니다. 이 행사에서는 단번에 2,600만 달러, 우리 돈 351억 원을 걷어들였습니다. 풀뿌리 의원을 전면으로 내세운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까지 현금 보유액이 1억 9,200만 달러, 약 2,598억 원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배에 달합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도 부인 멜라니어사와 플로리다 마로라고 자택 인근에서 고액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모금 행사에 나서 뒤처진 자금 확보에 나섰습니다. 목표액은 5천만 달러, 약 676억 원을 모금한다는 계획입니다. 이날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테이블에 배정받는 티켓 최고 판매가는 81만 4천 달러로 우리 돈 11억 원에 달합니다.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한 줌의 헬스펀드 억만장자들에게 후원금을 걷어들인다고 비판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자금 대부분을 형사재판 4개의 사법비용으로 쓰면서 8월에 통장이 바닥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. 워싱턴 작동원 작동원 standard